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을 먹어볼거에요 뭔지 너가 설명해줘 이거는 생선, 이거는 열치, 이거는 감자, 이거는 닭, 이거는 계란국 이렇게 있어요 이거 살짝 자 이제 먹어볼게요 순조볶고기야? 아 순조볶고기 어머 이거 감자야? 감자튀김 맛이랑 똑같아 감자튀김 맛이랑 똑같아 엄마가 소금도 적절하게 있지 맛있어? 응 맛있어 보여 김찜이 와 음 맛있어 보여 김찜이 와 앙냥냥냥이 diesem ention 김찜이 와 어 젤리맘 오늘 배고팠지? 오늘 저녁 아침 뭐 먹었어 햄버거 햄버거? 내가 돈을 channel church 맛있어? 아까 사자 줬어 편의점에서 편의점? 편의점, 맥도날드, 맥도날드